여기 제가 한번 대단한 거고 저도 진짜 너무너무 뭐지? 내 땅이 좀 나더라고요 땅 좀 쉽게 안해 두 번째 선생님께서 가족들 다 잘 늘고 혼자 라디오 보고 있는데 라디오였습니다 저 맞춤 아 주무시는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너무 오래전에 가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갈 때 저한테 가정여행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여행 이제 외모니터에 가면은 잠을 못잠요 아버지와 함께 네 지금 여기다 일하고 계시는데 저 혼자 무관식 댄서라고 하시니까 너무 웃긴데 뭐 홈런볼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네 홈런볼 겟 홈런볼 겟